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닥터케이입니다 오늘 일요일인데요 주요 업종 대표주들 한번 챙겨보고요 시장 상황 한번 챙겨보는 그런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시장부터 한번 챙겨보도록 하죠 저번주 시장 급락 이후에 반등을 아주 강하게 B자 반등을 해내는 그런 시장 상황이었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양대시장 다 강하게 반등을 하면서 언제 그랬냐는 듯 다시 반등해주는 그런 모습인데요 자 그 부분 중에서는 평소에 강조를 많이 했습니다만 기관 외국인 수급이 상당히 중요하고 추세가 중요하다라는 방송 저번주에도 말씀드렸는데요 저번주 그러니까 저저번주겠죠 저번주는 시장이 반등할 때 수급을 보니까 기관 외국인 특히 저번주는 기관이 코스피에서 상당히 강하게 매수를 좀 해들어오는 비교적 기관 외국인 쌍끄리가 많이 유입됐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코스닥도 보시면 기관 외국인 쌍끄리가 그래도 한 며칠 강하게 들어오니까 시장은 반등을 해낸 그런 모습입니다 자 선물도 보시게 된다면요 저번주 선물옵션 동시만기일 상황 잘 마무리되면서 넘어왔는데요 최근에 외국인 선물이 계속 상승적으로 베팅해주는 모습입니다 지금 이 자료는요 9월물부터 지금 이제 12월물 정정합니다 12월물 지금 지나갔죠 그러나 그 이전 상황을 같이 좀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보시게 된다면 누적으로 상당히 3만 계약 이상 저번 월물 매수를 해두라고 롤오버 그러니까 다음 월물로 다시 매수 포지션 좀 더 확대해 나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월물 초반이니까 내년 3월물 이제 초반이니까 저런 부분도 한번 좀 챙겨볼 필요 있고요 자 해외시장도 가볍게 한번 챙겨보자면 다우가 크게 흔들리면서 시장 그리고 나스닥이 조정권 염두에 둬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그 조정 이후에 동이 저번주에 강하게 비교적 반등해내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다우존스도 상승추세 완전 다시 전환된 상황이고요 나스닥은 조금 흔들림이 있습니다만 내일 정도에 다시 20일 돌파시도는 온다면 다우와 나스닥 상승추세 다시 전환 S&P500도 상승추세 전환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신고가 인근입니다 자 반도체 지수도 흔들림이 좀 있었습니다만 다시 강하게 치고 올라오는 그런 모습입니다 우리나라 환율 상황은 조금 처지다가 주말에 조금 반응해서 1180원 정도니까 여기 위에 1195원보다는 환율이 조금 안정되는 그런 모습 외국인 매수세 유입에 기인한다 그렇게 봐도 크게 무리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나라 코스피 코스닥 시장 코스피는요 3050과 2900 사이에서 박수권 이루다가 박수권 하단을 이탈하는 시도가 나왔다가 다시 강하게 반등을 해냈으니까요 이번에는 이제 2970 여기 권력 21 권력을 과연 잘 지켜내면서 3050의 저항을 돌파를 해낼 것이냐 자 여기 여기보다는 이제 요렇게 한번 보시는 게 현재는 좀 유효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여기 사이에서 박수권 이루면서 시장이 움직였다면 이제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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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좀 세분화할 수 있다 이 말씀이죠 자 여기 아까 봤던 2970 정도를 잘 지지하면서 3050의 저항을 돌파하면 30100까지 이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지지 저항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만약에 여기 20일 권력을 또 깨고 내려간다면 2900 그리고 또 3050 여기 박수권에서 다시 움직일 가능성도 없고요 자 여기 내일이라도 만약에 60일도 훼손하지 않고 강하게 푸시하는 상황을 나온다면 3100까지 한번 노려볼 수 있는 그런 지지 저항 세팅하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주요 업종 대표주들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필두로 한 전기전자 쪽으로 매수세가 유입되는 것이 포착이 된다 그렇게 말씀드렸고 시장상 삼성전자 하이닉스 등 전기전자 강하게 매수해 들어오는 모습 포착됩니다 그 전략 여전히 유효하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삼성전자 외국인 강하게 매수해 들어오고요 SK 하이닉스 또 보면 기관 외국인 SK 하이닉스가 좀 더 강하게 갈 것이다 라는 부분도 현재 틀리지 않고 있습니다 자 요파리 롱탐 노씨 삼성전자부터 전략 한번 가볍게 짚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가 이제 7만 원에서 7만 5천 원 사이 여기 정도 7만 6천 원 정도 받아 되겠죠 박스권 예상하고 있었는데요 박스권을 어떻게 했습니까 돌파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한 단계 더 레벨 업 되면서 움직이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이 부분은 조금 전에 설명해 드렸다시피 코스피와 전략이 같습니다 시총 1위니까 어떻게 보면 당연하다 할 수 있는데요 따로 노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서 7만 5천 원권 삼성전자는 잘 지지하는지 여부 보시고 7만 9천 원을 돌파하게 된다면 이제 모든 2평선 다 돌려내는 상승 추세 완전 전환이니까요 8만 원 이상도 한번 노려볼 수 있는 그런 추세가 이제 상승 추세 완전 전환 직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8만 2천 원에서 8만 3천 원 사이에 목표를 가지고 연말까지는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다 그 전제 조건은요 여기를 잘 무너뜨리지 않아야 됩니다 만약에 처진다 하더라도 여기서 반등 그리고 여기 저항을 가볍게 조정받으면 가볍게 조정받을수록 이제 8만 원대 진입이 눈앞에 있다 시장이 상당히 변동성이 크게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기관 애국인들이 삼성전자 하이닉스 등 전기전자 쪽으로 매수에 들어온 것이 포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시장이 그동안에 엔터테인먼트 그리고 메타버스로 통칭될 수 있는 엔터테인먼트 메타버스 게임 NFT 2차전지 소재단 이런 쪽에서 이제 전기전자 반도체 소부장 이런 쪽으로 매수세가 바뀌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LG전자 조금 이따가 한번 챙겨보고요 하이닉스는요 삼성전자보다 추세가 더 좋죠 이렇게 돼야 된다 이거입니다 삼성전자가 대략 1원 정도 위치 아닙니까 그죠? 닥터케인은 비교분석을 여러분들 이해하기 좋게 잘 해드리고 있는 것이 강점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앞으로 나올 삼성전자의 흐름을 SK하이닉스가 보여준다 그렇게 보셔야 돼요 무조건 그렇게 간다는 뜻은 아닙니다만 여기를 잘 지켜내야 된다 했죠 삼성전자의 케이스 그러면 더 알아보기 좋게 하나를 해도 떡 부르지게 하는 것이 좋으니까요 삼성전자 한번 펴놓고 같이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너는 고정 고정 그죠? 자 삼성전자가 이렇게 지금 240일에 저항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SK하이닉스는 240일 돌팟이 더 논다 이거죠 삼성전자의 여기 부위가 쳐진다 하더라도 여기 지켜내야만 추가 상승 더 잘할 것이다 라는 부분이 SK하이닉스를 예로 들어드리면 되겠죠 그죠? 그리고 여기 240일에서 한번 저항을 받았습니다만 가볍게 조정받고 추가로 강하게 돌파 시도 넣으니까 SK하이닉스는 다음주에 추가 상승 충분히 더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 그렇게 설명해 드리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SK하이닉스는 이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수급도 삼성전자보다 더 낫고요 삼성전자는 기관에 매도가 좀 있죠 다시 삼성전자는 볼까요? 삼성전자 중간중간에 매수가 외국인이 기관이 좀 들어오고는 있습니다만 매도도 제법 많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외국인이 강하게 매수하면서 지금 끌어당기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그래도 비교적 양호한 흐름이고요 그에 비해 SK하이닉스는 기관에 의국인이 비교적 양쪽에서 같이 좀 사주는 경향이 많다 특히 기관이 지속적으로 매수해 주고 있으니까요 추세가 조금 더 먼저 돌려낸 그런 상황입니다 SK하이닉스는요 241을 조금 훼손을 했습니다만 여기 11만 7천원권 만약에 밀린다 하더라도 21 권력을 탄탄하게 잘 지켜낸 낸다면요 지켜낼 가능성은 좀 높아요 여기 보면 21을 계속 딱 지지하면서 가는 모습이 보이죠 이렇게 하나하나 종목들마다 특색들이 좀 있어요 그 부분을 잘 캐치를 한다면요 지지권을 빨리 찾아낼 수 있다 여기 하이닉스의 지지권은 어디입니까? 그렇습니다 21입니다 20일 가면 여지없이 반등합니다 그렇다면 내일 만약에 치고 올라가도 이거는 매수가 가능해요 왜? 모든 입형선 다 돌려내는 내일이기 때문에 만약에 돌려내면요 매수해서 첫번째 13만원 두번째 13만6천원 14만7천원의 저항대에서 얼마나 돌파를 잘 하느냐 그 부분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줄을 그냥 쭉쭉쭉 끊죠 지지화 저항입니다 지금 현재 여기 정도 아까 이렇게 내가 핸드폰으로 이렇게 본다면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많죠 거래량도 안 보는 분 많거든요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 여기 앞전에 지지저항을 캐치를 잘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눈에 충분히 추세를 다 익히기 전에는요 이렇게 길게 놔두고 이전의 상황에 지지저항대가 어딘가를 반드시 체크를 해야 돼요 지금 현재 여기 보면 여기 240일 권역 있죠? 여기는 지금 저항을 돌파하는 그런 시도가 나옵니다 돌파하다가 좀 밀렸습니다만 여기를 이제 잘 지키고 다시 추가 상승한다면요 13만원대 여기가 또 어차피 강력한 저항의 역할을 했습니다 그렇죠? 자 이런 모습들 다 좀 전에 봤던 여기 정도만 보면 코스피의 상황과도 매우 흡수한 모습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좀 이따 보고요 그거는요 자 이렇게 하면 다 지워지긴 합니다만 자 여기 지지를 하다가 지지가 무너지니까 어떻게 바뀐다? 저항으로 바뀌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추세를 하락 추세로 전환시키면서 쭉 밀려이다가 이제 상승 추세 완전 전환되어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자 SK하이닉스는 13만원과 13만6천원권 정도 목표를 가지고 연말까지 한번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전제 조건은요 21 권력을 밀리더라도 깨지 않고 잘 지지해내야만 그렇게 추가 상승 기대해 볼 수 있고 기간 외국인이 지속적으로 매수세 유입되는지도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자 요 렉이 오래간만이네 야 렉이야 새벽에 너 노래 틀어놓고 내가 광분 좀 했다 야 갑자기 네 노래 너무 듣고 싶어가지고 응? 널 미치게 만트로 하하 흠 빰빰빰빰빰빰빰 보고 싶다 야 조만간에 보자 하하하 자 SK하이닉스 전략도 드렸습니다 자 이번에는 LG전자 LG전자가 아직까지 세 종목 중에서 아 추세가 가장 약하죠 상승 추세 건처도 지금 못 가고 있습니다 자 여기 권역에서 돌파를 해내야 되는데 그죠 이렇게 돌파를 했다면 지지하고 요렇게 요런 상황이 됐어야 되는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저렇게 갔는데 여기서 저항권 돌파 시도하다가 쿡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다시 여기서 처지는 모습 보이죠 자 이거는 간단해요 여기 13만원권으로 빨리 올라타야 돼요 이렇게 빨리. 그래야만 60일과 120일 240일 간에 이격이 좀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가 좀 열려있는 겁니다 14만원권까지 그렇지 못하고 다시 힘없이 좀 처지면요 20일마저 훼손한다면 다시 모양이 좋지 않은 상황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관건은 올라타야 돼요 그리고 만약에 자금의 여력이 있다면 이 올라타는 시도가 나올 때 이전에 좀 울려왔던 분들이 있죠. 이때는 추가 매수도 가능합니다. 상대적으로 삼성전자 하이닉스 보다 관계없기 때문에 좀 이따 보면 뭐 삼성전기나 LG 디스플레이 도 있습니다만 그 종목들에 비해 관계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키 맞추기 양상으로 한 14만원권까지는 충분히 어느정도 반등이 나올 수 있다 보고 있습니다. 전제적구는요.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만 60일 권역인 13만원권으로 빨리 강하게 이렇게 양봉 이렇게 밀리는 거 말고 이렇게 양봉으로 치고 올라가는 시도가 나와야 됩니다. 그렇죠? 이렇게 그래서 만약에 내일 아침에 시장이 괜찮고 기관외금 수급이 들어오고 시장이 양호하다면 올라탄다면 매수도 가능하다. 그리고 14만원과 15만원을 한 번에 넘기는 조금 쉽지는 않을 건데 그렇다면 단타를 한다면 여기 올라탔 때 매수했다가 14만원 15만원에서 또 좀 줄이고 올라탔다 눌리면 다시 또 팔았던 거 재매수 이런 식으로 추세 추세 지지권에서 매수 정한권에서 매도 반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전에 물려왔던 분들이라면 추가 매수 의견들 저번에 퍼펙트하게 드렸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추가 좀 더 해서 단가 적절히 맞출 수 있는 추가 매수 가능한 권력이다. 그렇게 의견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요 소싼 오래간만 우리 다트게잇밴드 조만간에 한 번 봅시다. 보고 싶더라. 진짜로 하하하 자 이번에는요 삼성전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LG디스플레이 먼저 보자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5개의 대표적인 업종 대표 전기전자 대표주 중에서는 LG전자가 가장 좀 약해요. 그런데 요쪽 보면 수급도 그렇게 나쁘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키맞추기 양상으로 갈 수 있습니다. 다음주에 아마 시장만 크게 흔들리지 않으면 반등 해낼 수 있는 가능성 좀 높다. 그렇게 판단합니다. 죄송합니다. 자 삼성전기 마찬가지에요. 이제 추세 완전 돌려냈고 240원 남아있습니다만 여기 돌파한다면요 SK하이닉스처럼 완전 상승 추세 전환이니까 18만 7천원과 19만 5천원권 정도까지의 단기 목표를 가지고 가져갈 수 있다. 보세요. 주식은 뭐다? 추세와 수급입니다. 그게 다다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지금 보면 전기전자 쪽에 수급들이 다 괜찮죠. 이전에 한번 볼까요? 이전 자 이게 지금 1개월로 돼 있는데요. 여기를 봐도 무방합니다. 어느 정도 계속 매도 매도를 해왔습니다. 그죠? 기관 외국인들이 그런데 슬쩍 머리를 쳐들고 있는 모습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하이닉스가 좀 더 양호하다는 게 수급이 하이닉스가 더 강하게 들어오는 게 포착이 되지 않습니까? 그죠? 삼성전기도 기관이 매수 계속 어느 정도 지속하면서 매수를 해주고 있으니 반등을 해내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기전자는 그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LG 디스플레이도 비교적 양호합니다. SK 하이닉스보다 더 강하게 반등했고 좀 처지나 싶었다가 반등 강하게 나오니까요. 다음 주에는 SK 하이닉스 LG 디스플레이 이런 종목들 한번 관심있게 봐도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반도체 소부장 같은 결을 하고 있으니까 한번 보자면 DBI텍과 같은 종목 초강세 보였다가 여러분들이 이런 거 잘 기억을 해놓으셔야 돼요. 매수 매도 매수는 어디? 요거 할 필요 없는데 요거 매수는 이렇게 지금 돌려낸 이런 시점에서 매수를 해서 오일도 안 무너뜨리니까 던질 필요 없겠죠? 오일이 딱 무너지는 이런 은봉도 떨어질 때 매도를 착착 해나가시면 돼요. 그리고 언제 다시 제 매수 던졌던 거 21권 여기서 지지하면 매수 그러면 이렇게 반등 나오는 거거든요. 이게 핵심 중에 핵심입니다. 오르기 전에 이럴 때 관심에서 크게 없었다가 시장이 막 전기전자 그리고 소부장 쪽으로 막 강세 보이니까 뉴스는 이런 데서 집중적으로 나오거든요. 그럼 덜렁 따라가면요. 단기적으로 막 쳐지는 조정을 맞거든요. 그래서 늦었다면요. 이렇게 이런 부위에서 매수를 못하고 이런 부위에 비로소 관심을 가졌다면 덜렁 사지 마시고 조정을 받는 구간부터 분할 매수 첫 번째 21권역 만약에 쳐줘도 61권역에서 리바운드 나오니까 2차 매수 그럼 단가 이렇게 되거든요. 그리고 돌파할 때 3차 매수 등을 해서 적절하게 대응하신다면 수익 날 확률이 훨씬 높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어요. DBI텍 최근에는 기관의 매도가 나오고 있죠. 조정을 받을 때 기관은 많이 올랐으니까 던지는 겁니다. 그때 아니 이게 다 왔는지 안 왔는지 잘 모르잖아요. 그때는 목표치 산정을 하면 다 왔는지 안 왔는지 내가 알 수 있다 이거지. 여기 정도 박수권인데요. 얼마입니까? 4만 8,700원에서 6만 원이니까 만 천 원 정도의 상승폭입니다. 만 천 원 여기가 그럼 여기서 만 천 원을 더 상승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게 목표치죠. 7만 천 원이 목표치인데요. 어디까지 가는가 한번 볼까요? 이거는 넘어섰어. 그걸 뭐라 그러죠? 오버슈팅 그렇죠? 그렇다면 내가 여기서 매수를 했는데 만 천 원 정도의 폭으로 상승을 했으니 여기서 만 천 원 정도인 7만 천 원권 정도 노리고 가겠다라고 했는데 여기서 윗골이 달면서 이제 목표치도 돌파 나오죠. 그러면 이제 딱 긴장을 좀 하시는 겁니다. 어떤 긴장? 만약에 이렇게 큰 은봉이 밑으로 쳐지게 된다면 이제 차익실현 들어가야지 라고 생각을 하는 게 기본인데 여기서 덜렁 사면 되지 않는다. 이거지. 사자마자 그냥 꼬깔아지는 거거든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매수 매도 포인트가 중요한 겁니다. 이러한 기초가 단탄하게 돼 있으면요. 수익 날 확률이 높은 겁니다. 왜? 이런 데 안 따라가거든. 그렇죠? 지금 방송 들어와 있는 렉이나 소산한테 여기서 사라 해봐요. 네 사고 있는 거에 W로 내가 싫어 죽게. 나 안 살걸? 못 삽니다. 딱 그래요. 내가 사라 해도 죽어도 안 살 거야. 그렇죠? 왜? 알거든요. 이제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목표치도 넘을 만큼 넘었고 이거 오버인데 안으로 들어오고 적어도 조정 받고 20일 정도 와야 사지.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죠. 그렇게 차이가 나는 겁니다. 공부한 인원과 안 한 인원. 그렇죠? 먼저 강하게 소부장이 전기전자보다 더 강하게 래일리를 했고요. 이제 20일 간드랑간드랑 합니다. 자 그럼 앞전에는 여기서 한번 들어갔다면 반등할 때 여기에 은봉 떨어지는 이런 시점에서 차이 실현 잘 했었어야 되고요. 왜냐하면 이 앞전 상황을 잘 봐야 되는데 단간만 보면 되지 않습니다. 이 조정 받을 때 가볍게 받은 게 아니라 푹 빠졌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는 중요 변곡 구간이다. 그렇게 생각하십니다.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뭐다? 상승할 수도 있습니다만 이렇게 이렇게 상승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요차하면 다시 처져버리는 이번에 처지면 여기 못 지킬 가능성 짭이 있어요. 60일까지 정도 조정을 받을 가능성은 없습니다. 그게 딱 보면 여기가 있죠. 60일 이렇게 딱 올라오면서 여기 전고점 돌파된 전고점은 지지가 되니까 이 정도까지 조정을 받을 가능성도 염두에 둬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매소하게 애매한 거예요. 아까 전기전자 섹터의 종목 분석과 이번엔 좀 다르죠? 만약에 올라탄다 해도 좀 부담스러워요. 가지고 계신 분이라면 양봉 나올 때 크게 넣으면 크게 넣을 수도 좋고 79,000원 여기 전고점 여기는 상당한 저항을 좀 받을 가능성 높으니까 가지고 계신 분은 상승한다면 79,000원에서 저항을 얼마나 잘 이겨내는지 여부에 초점을 맞추시면 되고 내가 초단 다 자신 있다 하시면 양봉 서면 같이 쫓아가고 20일 깨지면 비중 줄이겠다 하시는 분은 양봉 서면 내일 매수 가능 그때 기관이 매도 안 하고 매수가 들어오고 외국인도 같이 매수가 잡히는 게 포착이 되면 그렇게 가능하겠죠. 그러나 그렇지 못하다면 내가 단타에 자신 없고 난 그렇게 좀 더 안정적으로 할래 하면 소부장은 조금 기다려 보셔야 될 것 같다. 한미반도체도 단기 박스권 입니다. 마찬가지에요. 21 지지하면 직전 고점대인 39,000원대 정도 해서 강하게 돌파한다면 한 단기 더 레벨 업 되겠습니다만 그렇게 될지 안될지 한번 지켜봐야 되고요 박스권 형성할 가능성이 좀 더 높다. 밑으로 쳐지면 그죠 여기는 잘 안 깰 가능성이 높아요. 33,000원권 정도 여기에서 박스권으로 왔다 갔다 할 가능성이 높으니까 이런 부분은 만약에 쳐진다면 여기 하단 박스권 하단은 뭐다 지지니까 여기 정도에서 매수해서 여기 상단에서 매도하는 전략 박스권 매매 전략 제시할 수 있겠습니다. 아주 소박한 인원과 방송하고 있네요. 그죠 하하하 자 말씀드린대로 비정기적인 방송 당분간 하기로 여러분들께 말씀드렸고 연말까지는 휴식시간을 좀 가지기로 맘먹었습니다. 충분히 충분히 휴식을 취하고 그죠 다시 돌아왔을 때는 좀 더 가열차게 방송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반도체 소부장 가볍게 한 두 종목 대표 종목 봤고요 코리아 서키트 이런 종목도 초강세 보입니다. 만 초강세 보입니다만 20일이 만약 깨지면요 본격 조정 나올 가능성 높으니까 이격이 너무 크지 않습니까 20일과 60일에 이격이 너무 커요 초강세를 보였다 이거거든요 그런데 이 초강세가 만약에 은봉으로 이렇게 은봉이 좀 큰게 보이잖아요 그만큼 이제 많이 상승했으니까 차이 싫은 물량들이 많이 나온다 이겁니다. 여기 만약에 충하고 깨면요 접근 당분간 금지하시기 바랍니다. 접근을 금지하시기 바랍니다. 충분히 한 단계 더 레벨 다운될 때까지 기다려야 내가 조금 더 수익 내기 용이하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전부 다 보면요 시간 너무 많이 걸리니까 2차전지 서재단 한번 보도록 하죠.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너무 많이 올랐으니까 들이대지 마시라 들이대지 마시라 그 결과는요 초정받습니다. 물론 완전 크게 무너진 건 아닙니다만 그래도 20% 가까이 초정받았지 않습니까 25만원에 20% 20만원 아닙니까 맞죠 지금 보면요 20%가 작습니까 초정 위에서 꼭대기 잡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60일 잘 지지해내야 됩니다. 만약에 60일 깨고 내려간다 그러면 한 단계 더 레벨 다운하면서 내려갈 가능성 높으니까요 패러다임 변화가 느껴집니다. 2차전지 서재단 차익 시중 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에코프로 BM은 그나마 좀 전에 봤던 LNF보다는 좀 덜 합니다만 그래도 조정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천보 대주전자재료 이런 종목들 현재 조금 조정권에 있는 종목들이니까 너무 꼭대기에서는 매수를 자제하시기 바랍니다. 엔터 쪽도 보시면 최근에 조정 많이 받았거든요 하이브도 크게 밀렸고요 BTS 멤버들이 한 100억 규모 차익 실현했다 이런 소식도 나오고 있고요 그동안에 많이 올랐으니까 차익 실현 물량 늘자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러한 부분들은 오미크론 다시 확산세 때문에 여행이라든지 이런 차단시킨 나라도 많고 하니까 오프라인 콘서트 물론 지금 실시했습니다만 이런 부분에 대한 기대감 조금 줄어들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JYP도 크게 좀 밀린 상황에서 여기 지지를 무너뜨리면 되지 않고 반대를 강하게 해내는지 정도 잘 체크 하시면 되겠고 JYP 정도는 반등 시에 한번 따라가볼 수 있는 상황인데 하이브도 마찬가지 입니다만 지지권 까지 어느정도 내려온 엔터 쪽이 과연 강하게 반등 시도 하는지 여부 다음주에 한번 체크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SM 은 처지다가 그대로 끌어당긴 모습 이고요 다시 추세 복귀한 모습 입니다 YG 엔터도 크게 스트레이트로 무너졌고 비교적 이렇게 왔다갔다 박스권 이룰 가능성 높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연말이고 하니까 그동안에 올랐던 부분 차익 실현을 기관 외국인들이 조금 하고 있는 듯한 추세 흐름 흐름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YG 플러스도 강세 무너지고 지금은 숨고르기 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시면 되겠죠 메타버스 메타버스도 조심하시라 말씀 많이 드렸어요 어떻게 됐습니까 올라갔어요 노우 조정받는 거예요 조정 메타버스가 조정권에 들어갔습니다 지금 위즈윅스튜디오도 드디어 무너지고 있는 상황이고 드디어 란 말이 뉘앙스가 좀 그렇습니다만 기다렸다는 게 아니라 이렇게 무지 무한정 올라갈 수만 없다는 겁니다 여길 잘 지켜야 되는데 여기서 반등한 데서 쉽게 따라 들어가기 힘들다 이거죠 아까 앞전에 내용들이 왜 여길 지키는 듯 하다가 못 지키고 무너지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많이 오른 종목들은 조심하시라 하는 부분이 그런 부분들입니다 텍스트도 무너지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앞전에 설명드렸던 20일 권역에서 무너질 가능성이 있으니까 한 단계 더 레벨 다운될 때까지 기다리라 이거죠 60일이라든지 좀 더 처질 때까지 좀 더 처질 때까지 이렇게 가장 강하게 갔던 애들이 그래도 크게 무너지면 리바운드 한 번 강하게 나오거든요 그거 취할 수 있는 부분을 연말까지는 한 번 기다렸다가 그렇게 한 번 찬스를 잡으시기 바랍니다 찬스 그렇죠 영어 발음 괜찮습니까 요 바리 어때요 자 NC소프트 상한가 이외에 박스콘 정도입니다 박스콘인데 밑으로 처지지 않고 20일 타면서 신압으로 올라가고 있으니까요 한 80만원권까지 노려볼 수 있는 그런 추세의 흐름으로 지금 현재 가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위메이드도 하지마라고 하지마라고 노래 노래 불렀어요 결과는요 처집니다 25만원에서 15만원까지 처졌어요 10만원이 몇 프로에요 그렇죠 상당히 크게 꼭대기에서 물리면 물리는 겁니다 오늘 방송 딴 거 다 잊어버리시고요 딴 거 다 잊어버리시고 매수는 추세 돌려낸 초입 그리고 추세 무너지는 이런 시점까지 잘 끌고 갔다면 차의 실현도 잘 해내라 이 어중간한 과정에서는 들이대지 마라 그리고 조정받고 난 이후에 다시 반등할 때 매수 포인트 노려라 자 여기를 본다면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이게 지금 길어서 그렇지 그렇죠 이렇게 보면 지금 여기를 봐도 돼요 여기 내가 이 정도 봤다 이거지 지금 3만원에서 6만 8천 갔어 따블렁게 갔어 와 못 산다 이거지 언제 사라고 덜렁가가지고 사지 말고 조정받으면 사면 된다 했잖아요 볼래요 어떻게 21인금까지 완벽하게 오지도 않았습니다만 21인금까지 어느 정도 좁혀졌잖아 여기에서 여기에서 상승 넣으면 따라가면 돼요 1차 들어가고 만약에 여기서 여기서 밀리고 있잖아요 한 3일은 좀 그래 왜 이거를 안다면 그렇죠 3일에 들어가기 부담스럽다는 거지 하루 이틀 3 4 5 6 7 한 6 7일 갔는데 그렇죠 3 4일 정도는 조정이 4일 이상은 한 5 6일 정도 나와야 조정이 어느 정도 마무리됐다 할 수 있는 거거든요 동기간 법칙 아닙니까 한 2 3 4 5 6 7일째 딱 반등하지 와우 똑돌해지네 그렇죠 하나를 말씀드려도 똑돌해지게 말씀드려요 자 뭐다 기간 조정이 이렇게 6 7일 올랐는데 한 3 4일은 물론 반등할 때 4일 이상 정도는 반등이 넣으면 관심 가질 수 있어요 말 안 바꿉니다 여기서 빨간불 넣었다고 그러나 베스트는 한 6 7일 나왔을 때 베스트거든요 여기를 기준해도 되고 여기를 해도 돼요 여기에 양보선 여기는 그냥 들이대는 겁니다 기간 조정을 어느 정도 받았잖아 그렇죠 그리고 가격 조정도 3825 618 어디서 많이 들어본 소리죠 자 피보나치 조정을 38.2% 이내에 받으면 좋다 했는데 상승폭이 어머나 이게 뭐야 이거 하하하 38.2% 이거 리얼이거든요 지금 보는 거예요 지금 대보지도 않았어 38.2% 에서 반등을 딱 하면 베리굿이 되는데 베리굿에서 날짜 아다리가 딱 떨어져 그리고 양봉 가격 조정 양호하게 딱 받고 양봉서 그럼 매수지 뭐 그 이후 어떻게 된다 그 이후에 어떻게 된다 날라가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운봉 떨어지면 또 조금 청산 21인간에서 또 반등할 때 매수 이거 반복해라 이겁니다 그렇죠 완전 이거 교과서적으로 움직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목표치까지 한번 계산해 보도록 하죠 내가 여기에서 샀는데 어디까지 정도 목표치 노릴 수 있다 자 여기 여기니까 29,000원과 7만원 정도입니다 자 그러면 러프하게 4만원 정도 보시면 되겠죠 4만원의 상승폭을 기대를 하고 가는 겁니다 여기서 올라갈 때 여기 4만원 더하면 얼마입니까 94,000원이에요 자 여기 얼마입니까 8만7,000원 94,000원보다 조금 못 미쳤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자 그래서 조금 더 들고 가보려고 아직 조금 남긴 남았으나 하루 이틀 3일 4일 올랐고 6,7일 올랐으니까 한 7일까지 정도 더 오를 수 있으니까 한 3일 이내에 94,000원까지 가능한 보자라고 있는데 좀 처지죠 자 5일선 이틀하면 뭐다 일부 차익 실현 그러면 가지고 있는거 일부 차익 실현 어디선 무너지니까 그리고 그는 어디서 다시 산다 더 강하게 무너지면 더 차익 실현해도 되구요 여기서 반등하면 팔아먹은거 사놓으라 했죠 이렇게 사놓으면 되는거에요 그리고 또 들고 가면 되는겁니다 그죠 여기정도 목표치 나오네요 그죠 자 그렇게 매수 매도를 기준을 딱 세워놓고 목표치까지 추세 전환 초입에 사서 목표치까지 끌고 가고 밀리면 차익 실현했다가 지지권인 21권역에서 다시 매수 다시 매수 떨어질 때 던지고 21권역에서 다시 매수 이렇게 한다면 베스트 트레이딩 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자 게임즈도 최근에 막 흔들리고 있어요 그래서 핵심은 2차전지 소재 엔터 메타버스 게임 이런쪽 강세 보이던 부분이 이제 본격적인 차익 실현 나오면서 흔들리고 그 매수세가 전기전자 쪽으로 들어오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리고 비트코인도 상당히 크게 흔들흔들하고 있으니 그와 연관되어 있는 비덴트 우리기술투자 다날이 가장 강하게 지금 추세를 아직까지 유지하고 있습니다만 비트코인도 상당히 조금 부담스러운 그런 섹터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주 전략 모두에 말씀드렸는데 기관외국인이 최근에 외국인이 선물 아주 강하게 매수해 주고 있고 기관외국인이 수급이 양호하게 들어오면서 저번주 강하게 비자 반등 했으니까요 조정은 가볍게 받아야 되고 추가 상승 강하게 하려면 저번주 처럼 기관외국인 수급이 강하게 들어오는지 여부 잘 한번 체크해 보시고 외국인의 선물 아주 강하게 매수 동참하고 있는데 이것이 매수세 치속 되는지 여부 그리고 환율 환율이 최근에 제법 조정을 받았는데 반등 구간에 있는데요 추가로 강하게 반등 하는지 그러면 좀 별로 좋지 않겠죠 그렇지 않고 다시 추가로 하락쪽으로 방향을 트는지 여부 그리고 미국시장이 다시 추세를 돌려내고 있으니까 양호하게 강하게 추가 상승 여부 체크하신다면 다음주 대응하시기 용이하다 그거 보고 잘 대응하시라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모듬 알림 설정 해놓으시면 방송 시청하시기 용이합니다 추천영상 올려놓을테니까 시간 나시는대로 공부도 한번 해보시죠 닥터키였습니다 다음주